너무 멀어서 없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갑니다. 이 정도만 이 나무의 이쪽 면은 끝났습니다. 자, 질문이 있으면 궁금하거나 잘못되거나 언제든지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네, 여기서 속까지 나갈 가지는 일단은 아까처럼 그렇게 정해봅시다. 자리가 잘 잡힌 좋은 가지를 순서를 정한다면 저는 이거와 이거 또 뭐 이거는 좀 오래는 아니지만 비교적 갈 수 있을 것 같고 뒤에서는 이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좀 높은 감이 있지 않을까요? 하여튼 마음속으로 그렇게 정해보겠습니다. 정해보고 이제 좀 더 빼놓고 하는 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이해가 쉽지 않나 싶은데 자, 여기서는 이게 복잡해서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꽃이 이 가지가 더 좋다면 두겠는데 여기서도 이만큼 밀렸고 밑에 가지가 있고 하니까 이게 속까지 나가야 공간이나 공간으로 해석을 하든지 꽃을 보고 해석을 하든지 해석을 하든지 똑같다는 거죠. 자, 이게 늙었으니까 이것만 담아 댑니다. 끝이 꽃이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내 영역이 여기서 이게 강하다고 보면은 끝을 사과를 달고 끝나는 겁니다. 좀 세력을 살려주고 싶으면 한 번 찝습니다. 그럼 이건 사과를 달는다면은 이렇게 될 것이고 좋은 꽃은 아닙니다만은 방향이 좋지 않아요. 이 방향은 좋긴 한데 이게 좋지 않다고 보고 이렇게 이렇게 가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는 이게 낮아서 다당치 않습니다. 항상 가지는 주어진 상태에서 바로 빼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많이 휘서니까 이쪽 눈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한 좋은 꽃눈을 엄선해서 남기겠습니다. 여기는 좋은 꽃눈이 없습니다만은 이쪽 빈달의 낮인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햇빛도 잘 드니까 좋은 꽃이 아니지만 그냥 되겠습니다. 좋은 꽃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새촌가지가 됐거든요.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해야 됩니다. 밑에 이게 중요한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보다는 이쪽이 공간이 더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를 선택하고 여기서는 이 자리에서는 굵지만 가까이 좋은 꽃눈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이렇게 자, 이거는 속에서 좋은 꽃눈이 하나도 없습니다. 약간 뒤쪽으로 나무 가까이 붙어서 지금 좋은 꽃이 없다면은 이게 내년에 이 자리에 위치해가지고 좋은 꽃이 생길 리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꽃이 있다면은 있는 순간까지는 사과를 붙이지만 없는 순간 빠져야되는데 가지고 그리고 좁하면은 두 개 뭐 괜찮습니다. 상부 가지의 개념으로 줄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가지가 이 가지가 남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최단가지 꽃눈이라도 괜찮습니다. 꽃이면은 뒤로는 없습니다. 그죠? 없는데 없는데 이런 가지를 전정을 할 때는 옆에 나무를 반드시 신경써서 한번 쳐다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게 더 좋은가 줄이고 우선 써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내가 볼 때는 이 가지가 이 가지가 속까지 나갈 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같이 있지만 두 개 다 좋은 꽃눈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하겠습니다. 이 가지에서는 이렇게 갈 곳이 없으니까 끝을 사과를 달고 숙입니다. 여기는, 이 가지는 염장지가 익혀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눈이 맞을 것 같고 자, 그대로 경쟁지입니다. 맞아요. 이 정도 올라와요. 이렇게 되면 전하면 이쪽은 되겠습니다. 다음날 똑같습니다. 주간 가까이 붙으면 좋은 꽃입니다. 여기서도 중간 가지를 마음속으로 선정해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 나무에서는 이거 이거 밑에 거 이거 이거 네 개 정도가 자리가 좋고 비교적 오래 가야 될 가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이런 가지들을 선택할 때 제가 선택하는 거하고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 5년차 전쟁을 할 때는 그렇게 정해놓고 하는 게 좀 쉽다고 제가 해보니까 거기에 햇빛을 넣는 방향으로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 가지는 가까이 좋은 꽃이 있으면 되 않았지만 여기 한 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팀에서 맞지 않고 내한테 선택받지 못했던 가지라는 거죠. 여기 가지는 이렇게 좋은 꽃늄만 찾아보려 갑니다. 이게 좋다면 두는데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럼 이쪽은 다 돼 갑니다. 자 이 가지도 마찬가지 사과를 많이 달았던 관계로 좋은 꽃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글쎄 이게 이제 뭐 그르투기를 많이 남기는 전쟁인데 뭐 이럴 경우에 이제 좀 써먹을 수 있지 않는가 최근에 이제 뭐 이게 5cm 내지 10cm 남길 때 성공 확률이 짧게 두는 것보다 더 좋답니다. 밑을 많이 남기고 우를 짧게 자르는 이 부분에서는 좀 아까운 가지가 공간적으로 아까운 가지가 빠져나가는 부분에서는 이런 방법을 한번 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부에서는 사과가 달려도 뭐 그렇게 형적이 갈 자리가 아니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 가지도 낮아서 좋은 꽃능이 없습니다. 이럴 때 이제 이 소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게 영양지가 돼야 되겠죠. 이게 여기도 좋은 꽃눈이 이 공간이 좋으니까 기회를 줘 보겠습니다. 공간이 좋으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는 뭐 이렇게 막히시면은 좀 굵다고 생각되면은 끝이 꽃이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어 상태가 비율이 굵기도 굵지만 여기 와서 습기 때문에 많이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끝을 꽃으로 둡니다. 그 다음에 이겁니다. 여기도 속에서 좋지 않습니다. 이걸 둬나 칼칼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걸 자른다면은 밑에 가지가 좋아야 됩니다. 그죠? 좋지 않다면은 이거나 이거나 나는 공간이 별 차이가 없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낮아서 안 된다는데 더 힘을 준다면은 더 힘을 준다면은 위에까지가 더 선호 돼야 안 되겠나? 좋은 꽃이 있다면은 좋은 꽃이 있는 가지에 우선권을 두겠는데 지금으로서는 너무 낮아서 안 됩니다. 여기는 뭐 별로 그래서 하구에는 뭐 이렇게 요가지가 빠졌습니다. 순서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빵구 가지 이제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한 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요렇게 보면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정면으로 이게 경쟁가집니다. 그죠? 한 개를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더 좋아요. 자 이 나무에서도 그렇게 하면 선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나무에서도 같이 마음속으로 저는 이거랑 이거 이거랑 이겁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뭐 요거 정도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선택이 되었다는 거는 이 가지에 햇빛을 넣는 넣는데 불필요한 가지들은 좀 제주겠다는 겁니다. 조금 좀 멀리서 드시면 좀 어 네 같은 겁니다. 이게 글쎄 제가 이게 드리는 말씀이 하여튼 전쟁할 때 내가 머릿속으로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그걸 이제 어떻게 좀 편하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좋은 꽃이 하나도 없으니 이 가지는 그럴 때 나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당량도 좋고 힘도 맞고 그래서 속아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낮아서 안 돼요. 그러면 그 가지는 바로 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가지는 꽃눈이 많고 약하다고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기에 혹시 꽃이 된다면 사과를 따고 바로 나가는 방향으로 돼야 되고 경쟁지 최대한 그 중에서 좋은 꽃을 남깁니다. 한 개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겁니다. 이것도 뭐 연장지가 바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게 바로 나가는 방법일까요? 이렇게 하는게 여기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 눈을 두고 여기서 이렇게 달려나오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다. 여기서는 지금 이 가지는 선택은 받지 못했지만 못 아 했는지 아까 했는겁니까? 네 이 가지에 햇빛을 넣어줘야 되고 이건 낮아서 되지않아 약하다고 있습니다. 이 가지는 이 가지는 최대한 좋은 봄입니다. 요런 것도 좀 요인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여기서는 많이 여기서도 끝이 끝으로 몰려있습니다. 끝으로 이럴때는 나는 이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 가지가 속까지 나가는게 맞지않고 안이 이만큼 나질않고 밑에서는 밑에서는 그래도 최대한가지 꽂는게 가까이 몇개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걸 빼면 이 부분이 많이 안깍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거는 이쪽으로 와야됩니다. 항상 바로 와야됩니다. 좋은 꽃은 많습니다.